말리포 서핑존 부표 대략 200m 190m 정도 된다고 봐야되는데 200m 구간을 오늘은 왕복을 할겁니다. 400m 조류는 북쪽으로 썰물이 되면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제법 조류가 빠르게 흐르는데 어차피 왕복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네. 긴장되지마. 스타트를 최대한 빠르게. 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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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되고 있습니다. 긴장되게 되는데요. 넘 들어가겠습니다. 긴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럽에서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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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